나타 났다 코끼리 쏴! 제레미야 이형아 루이스 형아 코끼리한테 쏴 여기 코끼리가 나타났다 빨리 쏴 형아한테 쏴! 그렇지! 그렇지! 어 근데 거기는 낮아서 안 돼 조심해야 돼 크리스토퍼야 그 누들 들고 여기로 들어가 저거는 휴가다가 여기 온다고 하면서 여기 미끄러졌지 그래 그래 도담이도 멍들었더라 도담이 크리스토퍼한테 쏜거야?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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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없어 메롱이야 제레미야 형아 보고 좀 하라 그래 도망가는거야? 코끼리가 나타났다 바다 코끼리다 오우 수영 잘하는데 오우 형아한테 달라고 그래 근데 도담이가 방향을 틀었어 도담아 코끼리가 뒤에 나타났어 당했다 코끼리가 당했다 야 코끼리 야 코끼리 오우 잘한다 수영 잘하네 그래도 안 무섭지? 잘한다 이든아 이든이도 들어가야지 이제 근데 저거 바다에 있으면 바다 코끼리에요 여기 수영장 코끼리야? 네 어 저기 깊은데지 코끼리가 나타났다 루이스 코끼리가 잡으러 간다 도망쳐 잡혔다 잡혔다 어휴 크리스토퍼 아주 열심히 하네 어휴 발차기도 하고 잘 보이지 이든아 너도 고글 쓰면 안에 물 쳐다볼 수 있어 물 안에 안 보고싶어? 물 안에 안 보고싶어? 발차기가 엄청 많아요 물차거 형 바래요 하나 둘 셋 으아아아 형제는 아니다 코에 들어갔어 오 마이갓 오 제레미 오 마이갓 오 마이갓 그리스렌즈는 뭐야 조기 루이스야 이든 좀 맞춰줘 봐 네? 이든이 막고싶대 물청 좀 쏴봐 그래? 오늘 너무 세게 하지 않을께 배에 얼굴 말고 다리에다 해 오 에이에게 까불이들 까불이들 봐 또 싸달래. 또 싸달래. 이거는 너무 세게 하지 않을게. 발 쏴 발 쏴 발 쏴. 우와 제롬이 점프했어. 크리스토퍼 코에 안들어갔어?